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사수풀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자, 올해 29살 의뢰생 돼지띠다. 그렇죠? 일단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뭔가 글로벌한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 사주를 봐도 그렇고요. 이 사람 운기를 봐도 그렇고 딱 뭐가 보이냐면 밤하늘에 별이 보여요.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 근데 이제 큰 별이 하나 보이는 게 아니라 작은 별이 은하수처럼 확 이렇게 보여 있는 거 있죠. 이 사람은 사주의 역마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거는 역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역마 중에서도 완전 대역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제 공인의 활동을 어차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부모님 자리 때부터 역마살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뭐 외국 나가서 유학생활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버지다든지 집안의 어떤 사람들이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요. 특히나 부모님 자리가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옵니다. 탄탄하게 들어온다는 거는 아버지 쪽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가업 같은 게 있는 그런 집안이고 어머니 쪽에서는 또 공덕을 잘 닦아온 그런 주력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친구 옆에는 항상 이 친구를 보살펴주시는 집안의 수호신, 수호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젊으신 여자분이 좀 보여요. 집안의 좀 책임을 져주시는 분. 뭐 귀신이 따라다닌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딜 가든 사주에 이제 지살이라고 해가지고 갓난아이가 가장하장 걷는다. 어딜 가든 주목을 받는 그런 사주예요. 구성 자체가.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냥 허신타장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가을에 태어났어요. 가을에. 가을은 우리가 추수를 하고 곡식들이 풍부하고 열매들이 많은 그런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굉장히 풍족한 사주라는 거예요. 특히나 그 창고를 가득가득 채우는 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인연의 덕이, 인연의 복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우리 곡식들이 가을에 태양을 보고 이렇게 익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우러러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와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 힐링을 한다는 거죠.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가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태어난 태양처럼 공익적인 목적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굉장히 좋은 사주다. 그런데 이 사람만의 자체만의 기질을 가지고 보면요.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 앞에서는 긍정적으로 태어난 척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만 되면 뭔가 생각도 굉장히 깊어지는 것도 있고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골똘히 파고드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성이라든지 내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사주의 하객사이도 굉장히 많거든요. 기회도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이렇게 어필을 하는 데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그 뭐야 나 혼자 산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가수분들이 막 그림도 그리고 활동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른 제2화 활동도. 이분도 그런 끼가 굉장히 많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고집은 굉장히 강한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청산처나 유아 독주인의 그런 자기만의 그런 세계관이라든지 뚝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여리여리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한 기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반전 매력이 아닐까. 아무튼 이 친구는 21살 때부터 들어온 대운이 굉장히 앞으로 한 30년, 40년 동안 잘 이어지는 운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부럽네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줄 아zi